런드 시국 인정 아 여기? 여기 집 앞 이 방송의 목적 누나 안녕하세요 이 방송의 목적은 혼자 밥 먹는데 솔직히 너무 외로워가지고 마지막 이거 한입 아니면 두입 이거 한입 or 두입 이거 근데 잠깐만 오 싯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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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여기 150명? 몇일이야? 아왕 자체 다 들려야죠 진짜 솔직히 맥도날드는 빅맥이야 인정? 여기 누구 생일이여가지고 잠깐 케이크 사러 왔다가 배고파가지고 맥도날드 사서 가기전에 택시가 안잡혀가지고 집에서 그냥 먹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?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? 사실 이거 비밀인데 그 햄버거 진짜 다 먹고 이제 감자튀김 맛있게 먹는 방법 이거는 감자튀김 아니에요 이거 음료수야 이거 아직 아마추어입니다 아니 손을 이렇게 두고 하는게 그게 좀 어렵네 손을 이렇게 하고 손을 이렇게 하고 노브 손을 이렇게 하고 택시가 안잡혀요 슈뱅콘서트? 슈뱅콘서트가 있어요? 나만.. 나만 초대 안 받은 거에요? 여기가 진짜 택시가 엄청 안잡혀요 진짜 역대급이야 여기서 압구장 가려면 3시간 기다려야죠 그렇다고 압구장 가는 버스도 없어 지상 안 땄어요? 뭔 소리야? 아마도? 아마도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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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다에 머리카락 들어갔어. 내 머리카락이 아닌데? 아니 잠깐만 슈뱅 콘서트가 언제 하는 거예요? 슈뱅 콘서트가 있나? 8월 3일부터? 가서 응원해야겠다. 아 결승팀 콘서트? 나는 순간 나 빼고 콘서트 하는 줄. 오우 진짜 말란다.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말을 못 해요. 아니요? 아니요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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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야겠다 이제 택시가 안와요 아 부산 비 많이 오는구나 케이크 치즈 케이크 택시? 택시가 안잡혀요 아예 에어팟 하나는 이제 이거 왜 이렇게 끼냐구요? 그러니까 하나는 들을 때 노래 아니면은 뭐 전화가 올 때 아니면은 근데 양쪽 다 하고 있으면은 이제 내 주의가 안 들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은데 제가 사는 데가 대중교통이 없어요 저희 집은 짜장면도 안와요 치킨도 안오고 탕수육 먹고 싶은데 탕수육도 안오고 진짜 밤에 치킨 먹고 싶을 때 치킨이 안와요 진짜 이건 문제가 있는거에요 진짜로 그래서 맨날 집 나가면은 이렇게 맥도날드 무조건 가야돼 평상시에 많이 이게 섭취가 안되니까 저 음식이요 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튀김류 그러니까 튀김을 좋아하는게 아니었더라구요 빵가루 빵가루를 좋아하더라 빵가루 아 일단은 더 늦어지기 전에 이거 케이크 녹으니까 그래도 밥 혼자서 안 먹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파이팅 지금 지금 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거 어때요? 갑자기 생각나는데 원래 이렇게 라이브 킨 사람이 끄잖아요. 방송을. 그런데 내가 먼저 기다리는 거예요. 127명 나갈 때까지 먼저 제가 인사 드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. 다 나갈 때까지. 오케이. 안녕하세요. 들어가세요. 종료 버튼 누르시면 돼요. 이 정도라고? 오케이. 그럼 지금 바로 제가 종료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. 이게 지금 등에 짐이 하나 더 있고 얘도 있어.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. 바이바이. 아직도 안 나갔네.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나가는 걸로. 하나 둘 셋. 아 진짜로 갈게요. 여러분. 진짜 항상 감사합니다. 여러분 빠이빠이. 여러분 Nope. 뭐 Lukaku 찾아와 chois hun dir tycker tylko 좋아해서요. 우리 자 바로 우린 따라서 Anhός 마 studio, 우리hin acre쌤 명백시 있다고 하나요? 여러분 나 넌 encry emerged. 감사합니다.